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 대학생 11명에게 효명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은 매년 시각장애인 대학생의 자립을 돕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번 수여식에서 대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은 총 3,800만 원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시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2024년 상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시각장애 대학생 11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와 명예이사장 송성학 목사, 암호그룹 김병규 회장 등이 참석해 직접 장학금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잘 갖춰서 꿈을 향하여 준비되는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활 같아요. 특별히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는 선배 장학생 김장훈 주무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효명장학생으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효명장학금은 학생한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찍히는 금액 정말 중요하고요. 그 금액을 여러분들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분명 나중에 사회에 나가셨을 때 좋은 기회로 또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효명장학금은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자립정신을 기르고 차세대 리더로 양성하고자 매년 반기별로 진행합니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논술 및 면접 심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효명장학생 한성현 학생은 연심 미소를 지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기쁘고요. 대학원 학비며 기숙사비며 생활비며 교재값이며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을 하게 할 때 드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빚을 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한편 신로함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지난해 하반기까지 시각장애 대학생 1,450여 명에게 약 23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후원과 관심은 시각장애인 대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촬영기자1호